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투브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정확한 뉘앙스를 몰라서 저를 당황하게 했던 대충 눈치상 이해하는 척 하고 넘어갔던 표현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타느티브, 잠정적인 임시의 불확실한 결국 픽스가 되지 않은 거를 타느티브라고 하는데요 이거 일정 잡을 때 무진장 많이 쓰라고요 일단 영영 사정을 찾아보면 Not definite, still able to be changed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타느티브 같은 경우가 성격상 자신 없이 굴고 뭔가 망설일 때도 쓰지만 일정을 펜슬린 할 때도 자주 써요 Why don't we schedule a tentative meeting for this Friday too? Why don't we schedule a tentative meeting? 일단 임시적으로 우리가 미팅을 잡아놓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잡아놓자 Why don't we schedule a tentative meeting? 일단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만나는 걸로 잠정적으로 미팅을 잡아놓고 뭔가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 가서 조정하자 Why don't we schedule a tentative meeting for this Friday too? 또 상대가 나한테 시간 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some time to go over the process? 이렇게 물어봤을 때 I'm available from 2 to 3 but let's make it tentative 2시부터 3시까지 내가 시간이 되기는 한데 Let's make it tentative 일단 fix 뭔가를 확정짓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때 만나는 걸로 일단 해두자 Let's make it tentative And I'll let you know if anything changes 그리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내가 알려줄게 I'm available from 2 to 3 but let's make it tentative But 일단 tentative 이거랑 전부 치기 쉬운 건 tentatively 이렇게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부사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운데요 이것도 일정 잡을 때 자주 쓰니까 일정 잡을 때 위주로 예문 들어가 볼게요 Can we tentatively set some time this week? 일단 이번 주에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일단 일정을 잡아놓을 수 있을까? Can we tentatively set some time this week? Tentatively set some time 일단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시간 일정을 잡아놓는 거죠 We have a third event that's tentatively planned for February 또 상대가 나한테 When's the follow-up meeting? 그럼 follow-up meeting은 언제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It's tentatively scheduled for this Friday 일단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어요 근데 변동될 수는 있어요 It's tentatively scheduled for this Friday 그러니까 바빠서 나에게 쉽사리 시간을 내주지 않는 그러한 상대에게 일단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시간을 잡아놓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하자 아니 근데 일단 잡아놓으면 그 사람도 캘린더에다 그걸 써놓을 거 아니에요? 뭐 펜슬이나 하든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으로 잡아놓자 라고 할 때 tentative 이거를 진짜 자주 씁니다 또 뭔가 론칭 데이트나 이벤트 날짜 같은 걸 얘기할 때도요 It's tentatively scheduled to launch next month 다음 달에 론칭 되는 걸로 일단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It's tentatively scheduled to launch next month I want to mention that we've tentatively scheduled the midterm for Wednesday, March 16th 그래서 tentative 잠정적인 임시의 픽스되지 않았을 때 tentative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tentative를 씁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를 회사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미드 길모르 걸스를 보는데 tentative가 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tentatively 하게 일단 약속을 잡아놨는데 last minute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원래 오늘은 그냥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날이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 확정된 이것도 꼭 외우기로 했잖아요 돌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돌에다가 새기면 쉽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tonight wasn't set and stone 오늘은 확정된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펜슬린 저번 주에 하면서 제가 set and stone 다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나오는 거를 보면 이 set and stone도 네이티브가 무진장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회화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마련해 보일 수 있지만 일상에서 네이티브가 정말 자주 쓰는 건 돌고 돈다는 거 계속 반복돼서 나와 있는 거 그거는 진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 이분이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캔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의 핵심 표현은 on my end 이건데요 이거는 비즈니스 영어로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른다 그럼 오늘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on my end라고 하면 내 쪽은 내 쪽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데요 on my side of things가 되는 거죠 on my end 경기전 필드를 봤을 때 on my end 내 쪽 끝 내 쪽 상황은 정말 좋지 않다 things are really bad on my end 자 그럼 on my end 이게 내 쪽은 내 쪽 상황을 얘기할 때 쓴다면 너 쪽 너의 상황 이거 얘기할 땐 단연히 on your end 이걸 쓰겠죠 on your end 이거랑 전부 치기 가장 쉬운 표현 how are things on your end? how's everything on your end? 너 쪽 상황은 좀 어때? 같이 팀 프로젝트나 뭔가 팀으로 할 때 내 쪽은 이런데 너 쪽 상황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how are things on your end? how's everything on your end? how are things going on your end? 그렇게 상대가 물어봤을 때 everything looks great on my end 내 쪽 상황은 다 좋아 보여 내 쪽 상황은 다 좋아 everything looks great on my end nothing wrong on my end, Linus 또는 I took care of everything on my end 내 쪽 상황은 내가 다 처리했어 내가 할 부분은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I took care of everything on my end Don't worry, I've been slacking on my end too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쪽 상황 우리 쪽 이거는 on our end 이걸 쓰겠죠 everything's fine on our end 우리 쪽 상황은 좋아 everything's fine on our end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we've done everything that we could on our end on my end 내 쪽은 내 쪽 상황 on your end 너 쪽 너 쪽 상황 이렇게 on my end on your end 이것도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비즈니스 영어에서 정말 자주 씁니다 근데 아까 그 meet the killmore girls에서 things are really bad on my end 내 쪽 상황이 정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했냐 I'm dead tired I have tons of studying to do I'm dead tired I have tons of studying to do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표현 하나 더 이거는 뭐 약간 격식을 차리는 상황에서 쓰이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dead tired 근데 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이 D-A-D dead 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사 대시라고 생각했어요 I'm dead tired 이거 착각하기 진짜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 대시 아니라 D-A-D 정말 죽은 여기에서는 정말 몹시 이 강조의 표현으로 dead 가 쓰였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I'm dead tired 나 진짜 피곤해 정말 피곤해 근데 이 dead 가 진짜 많이 쓰이는 짝꿍 단어가 있어요 serious 저는 이러한 비격적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m dead serious 이거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Are you serious? 너 진짜 진지해?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Oh yeah I'm dead serious 내가 진지하다는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I'm dead serious 어 나 진짜 진지해 정말 진지해 I'm dead serious Are you serious? I'm dead serious 이 dead serious dead serious 이거 하나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I'm dead serious 근데 여러분 사실 이 that serious that tired 이거의 dead 보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부사 that 이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부사 몇 가지만 골라봐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부사 that 이거 고를 것 같아요 글이 그만큼 그다지 부사 that 근데 일단 부사 that이랑 가장 전부 치기 쉬운 방법은 not that 글이 뭐뭐하지 않는 그다지 뭐뭐하지 않는 이 not that이랑 전부 치는 게 가장 쉬운데요 It's not that easy 그건 그리 쉽지 않아 It's not that easy I'm not that hungry 난 그다지 배고프지 않아 I'm not that hungry It's not that simple 그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It's not that simple Oh it's not that cold 그다지 쉽지 않은데 It's not that cold 또 오늘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어 그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It's not that hard 어 그리 어렵지 않은데 It's not that hard 이렇게 글이 뭐뭐하지 않는 그다지 뭐뭐하지 않는 not that 이거랑 가장 전부 치기가 쉽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은 Gilmore Girls의 한 장면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장면에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막 쏟쏟 나와서 놀랐어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 비즈니스 영어나 딱딱한 회사 영어도 아니고 일상에서 그냥 이분이 얘기한 거와 다름이 없으니까 강조의 dead까지 꼭 확실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2022년도의 첫 영상인데 올해도 제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제가 아는 거를 다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Bye guys